여러분 저희 채린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채린이 너무 귀엽죠? 소시지 나에게 맛있게 먹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고 합니다 이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채린이 너무 귀엽고 오늘은 좋은 편이에요 오늘 채린이 정말 귀엽습니다 오늘 채린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오늘 채린이 너무 귀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